연어 뷰티 아이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는 강을 거슬러 결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도 하죠. 저도 이 제품 쓰다가 아 안되겠다 다시 이거 써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2018년 저의 최애템만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백두홍 연어 아이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저의 최강 연어 아이템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만 4번 정도 소개한 것 같아요. 짠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입니다. 2018년 출시 이후 10만 개 이상이 팔린 입소문 아이템인데요. 근데 그 10만 개 중에 10개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지금도 두 통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개를 절반 이상 쓰기 시작하면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그러면 가서 미리 구매를 해두는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파우치도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샘플 보이세요? 근데 2, 3개월에 한 통씩 써도 4통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10통이나 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친구까지 다 영업을 해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10통 가까이 구매를 했거든요. 고급스러운 패키징이나 가격만 보면 첫인상이 약간 선뜻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써보면 피부결 완성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피부 주기가 불안정해지고 좀 환절기일 때마다 이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다른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화장대에서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은은한 장미향이 바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성분도 향료만 빼면 주의성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극 적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쓰는 스킨케어 중에 가격대가 가장 높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편하게 쓱쓱 구매하지는 않고 항상 프로모션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자막에 알게 되면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셀프 선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스킨케어 제품에서는 정말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쓴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연어 아이템은요. 사실 이별한 지 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행복하게 재결합을 한 제품인데요. 네오젠의 거즈 필링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접한 건 제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사용해보고 와 괜찮다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한 통을 싹 비웠는데 아무래도 세안하고 첫 번째 단계로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면으로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통을 다 쓰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다른 제품 테스트하다가 뭐 이 패드도 써보고 저 패드도 써보고 이렇게 유랑민처럼 지냈었는데요. 이 제품이 리뉴얼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분면에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인공 향료나 색소도 모두 제외를 하였고 주의 성분 0개 보시면 색깔도 좀 연해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봤을 때 색깔이 조금 더 진했었는데 인공 색소랑 향료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천연만 남은 거라고 해요. 저도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하는데 진짜 환절기 때 각질 부자일 때는 불티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다 쓰는 제품이기도 해요. 거즈면과 순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순면으로 바꾸어서 톡톡 눌러서 에센스를 흡수시켜주는 편입니다. 촉촉하고 편안하게 피부결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초초초 민감성 피부다 하시면 사실 거즈 필링 자체가 좀 자극적이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필링 패드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올리브영이나 이럴 때 가끔 프로모션하고 세일하고 하니까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더 건강해져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다음 연어 아이템은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올해 한 세 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맥의 프로 롱웨어 너리싱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NW1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스트롭 크림하고 조합이 좋아서 제가 몇 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서랍함에 그냥 넣어놨었는데 특히 커버력과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 날에는 오김없이 사용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실까요?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파운데이션도 컨디션 난조가 있거든요. 오늘 피부 좀 안 좋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럴 때는 기초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제 피부 상태와는 상관없이 조금 우수한 퀄리티를 일관적으로 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메이크업 블렌더를 사용하는데요. 충분히 미스트를 뿌려준 후에 한 겹만 블렌더로 싹싹 발라주는 편이에요. 바를 때는 대신 밀거나 롤링하지 않습니다. 누르면서 발라주어야 얇고 뭉치지 않게 바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세미매트한 마무리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윤광을 표현해주는데요. 제가 6시간 동안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살펴보면 처음에는 약간 보송보송한가라는 느낌이 있지만 6시간 후에는 약간 윤광이 도는 자연스럽게 예쁘게 무너졌다 하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중요한 행사, 모임 있을 때 제가 어디 나가서 일해야 될 때 그럴 때 항상 손이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써서 여러분들께 연어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어 아이템은 바로 메이크업 브러쉬인데요. 사실 제가 브러쉬 소개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무려 12개월이나 지났다는 이 네 가지 제품은 모두 마이다스 툴 제품이에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양질의 양모, 혹은 인조모를 사용하는 브랜드인데요. 크러얼티 프리를 추구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기능성 면으로 우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조모로 제작된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커팅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파우더 입자를 고르게 피부에 밀착시켜주는 제품인데요. 물론 두드려서 발라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롤링하면서 발랐을 때 조금 더 밀착이 잘 된다고 느껴서 더욱 이 제품을 유용하게, 거의 화장할 때마다 파우더는 이 제품으로 밀착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다음 제품은 양모로 제작된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블러셔나 하이라이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살짝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광대뼈나 눈썹뼈 등 굴곡이 진 곳을 균일하게 블렌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더 섬세한 터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섀도우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조금 큰 총알 브러쉬라고도 불리는데요. 섀도우 이외에도 코 컨투어링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탄력이 적당하기 때문에 섀도우 바를 때 힘 조절이 쉽고 파우더를 잘 잡고 있어서 옆으로 번지거나 튀는 것도 적습니다. 마지막은 립 브러쉬용으로 사용하는 총알 브러쉬입니다. 원래 립 브러쉬로 사용하는 용도는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번진 립을 좋아하다 보니까 블렌딩을 하기 쉽게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립 중앙에 내용물을 얹은 뒤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천천히 외곽으로 펴발라 주는 편입니다. 밀착력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2018년 굉장히 잘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브러쉬들이기도 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 연어 뷰티 아이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용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연어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슝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